경기도는 지난해 1,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공지능 노인 말버 서비스를 올해는 5,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인공지능 노인 말버 서비스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목적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약 3분간 안부 전화를 거는 형태입니다. 올해 서비스는 4월부터 시작되며 신분증을 시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